Q. 도라님 가세요 포션 2개 아 이렇게 그럼 처음에 뭐 찍어? 처음에 이어 음 대박사건 아 소라카가 라인전 깡패라? 네 깡패에요 진짜세요 아 진짜야? 소라카가 라인전 깡패라?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유가 뭐야? 어 이게 Q랑 E를 잘 맞추면 상대방이 정신을 못찾아 와 유정님 천사하게 감사합니다 와 뭐야 네 이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천사하게 맞았어? 네 네 착한분이네 그거 천개만 쏘고 네개는 나한테 쏘라 그러지 왜그래? 아 이분 맨날 저 천사게 쏴요 저 천사갔다고 굉장히 착하지 굉장히 짱해 야 그리고 형이 아 E를 쓰고? 네네 E를 써주는게 좋죠 이 정도 치면 이제 빠지면 돼요 아 그래? 야 형이 유튜브에서 막 이것저것 보다가 너보다 잘하는 사람 못 봤어 아니 근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누구? 그냥 요즘 챌린저 애들은 다 잘해요 어 어 잘 드세요 잘 드신거야 그리고 또 평타 E를 그냥 쓰실 수 있어? 네? 어떻게 E를 언제 써? E는 지금 쓰세요 유성 돌 때마다 이게 위에 보이잖아요 유성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유성이 뭐지? 유성이 위에 이제 표시가 뜰거에요 지금 검은색 화면으로 응 유성 돌 때마다 E 쓰세요 그 다음에 뭐 찍어? 그 다음에 Q 찍어? 그 다음에 Q 이제 지금 들어갈거에요 형님 가치죠 가치세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 정도만 하신거에요 근데 좋죠 뭔가 압박이 엄청 잘 되죠 형님 어 뭐야? 지금 유성 돌았잖아요 그러면 코그모한테 쓰세요 지금 돌아야지 2초 1초 그렇죠 지금 범죄 엄청 잘 되죠 형님 평타를 굳이 안때렸는데도 어 엄청 단거야 저거? 네 아 이런거 쓰시나요? 아 이런거 쓰시나요? 그런 Q각도 좋아요 아 Q각 Q도 하고 온 공도 네 아예 못먹었다 유성 돌았어 돌았으면 이제 또 어 때리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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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 많이 달잖아요 괜찮죠? 어 어 마나가 좀 없긴 하네 마나는 웬만하면 2만 쓰세요 유성 돌 때마다 그럼 2 찍을까? 네 4레벨에 W 찍어도 돼요 아 어 어 와도 좋구요 어 이거 유성은? 스킬을 적중하면 최대 영구적으로 25만큼 증가하는구나 그냥 지금 이거 CS해주세요 드시고 아 그건 팔찌 어 또 유성 돌았죠? 그렇죠 이렇게 맞추고 몇 번 이상 맞춰가지고 그런건 없어? 그냥 네네 그냥 한 대 맞추면 유성 무조건 터지는거라서 오오 대박이다 어 이러면 이제 형이 CS도 먹기 편해요 상대방 지금 피 다 빠여서 어머나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네 오오 너랑 했으니까 이런게 되는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것도 있는데 형님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킬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른 서포트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형님이 이제 이기한지를 잘랐잖아요 오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되는거에요 그 유성의 단점은 뭐야 단점이요? 어 단점은 없어요 그냥 유성이 좋아요 그냥 유성 미포는 초바다 쓰기 엄청 좋아요 그냥 후방가면 약해? 이거 잡으세요 형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얘 때리세요 아이고 까비 처음부터 코고무 때렸으면 좋았는데 아 아 방금 제가 점화 걸어준거 점화 걸 먼저 쳐야돼요 형님 아 왜이래? 아 점화 걸면 피입이 안되니까 네네 일단은 라인 미시고 내가 만약에 피를 좀만 더 깎으면 제가 지금 다이브가 볼 수 있어요 아 그래? 일단은 미니언 빨리 치세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 네 괜찮아 이거 잡았다 잡았다 원래 접속팀 정글이 와서 죽이거든 근데 우린 왜 정글이 안와 이런 와드를 잘해야죠 형 아까 라인 밀다가 와드를 했잖아요 그거 잘하시는 플레이 근데 그거 해도 오면 죽던데 어 그러면 형님 그런거를 잘 보셔야돼요 어떤걸 잘 봐야되냐면 상대 정글 상대 정글이 안 보이면 계속 쭉 빠지셔야 돼요 계속 안보이는데 야 나 뭐사 지금 지금 아까 롱소드 그 톱날란거 얼마있는데요 1300원 아 이건 똑같애 네 톱날란거 똑같이 가는거에요 그것도 요우무 먼저 가면 돼요 아 유성인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퍼는 무조건 똑같이 템가는거에요 이건 근데 원래 주문력 아닌가 아니요 주문력 필요없어요 AD만 올라가도 세요 아 E가 네네 아 근데 그 저기 뭐냐 상대방 정글이 너하고 방금 계속 안보는데 니가 빼라소리 안했어 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압박을 엄청 잘 넣었잖아요 형님 그래서 와도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아 어차피 이거는 일로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저걸로가면 안돼 저 빠지지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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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 안대 원래 저거 싸웠으면 다 죽네 우리 네 이럴때는 어차피 각이 안나오니까 저희는 빠져가지고 미니언 먹으러 근데 너는 왜 거기서 방금 나는 그 용있는대로 가가지고 나 상대상 싸움인줄 알았거든 네 너는 근데 쟤네 다섯명 다 온 줄 알았어 여기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미니언 보였잖아요 우리팀 죽었죠 아 그랬어? 죽었죠 예 아아 자 E 쓰시고 그렇죠 아 여기도 유성 돌 때마다 그냥 저렇게 쏘면 되는구나 네 뭐 이렇게 쉽냐 너랑 하면 일단 제가 잘하니까 어 어 자 유성 돌자 가죠 돌지말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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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쳐요 쳐요 쳐 형 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와 너무 뭐 야 이거는 야 안쩔어도 돼요 어 어 나이스 나이스 형님 유니언 되셨죠? 아 왜 쉬워 제가 E 쓸던게 궁써요 궁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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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타를 왜 치고 쳤을까 잡았 와 이게 방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호궁호는 뚜벅이잖아요 그럼 형이 궁 쓰면 웬만하면 거의 맞거든요 아 아 그럼 제가 E를 쓰면 제가 플래시를 못써요 있어도 그냥 사거리 끝에서 궁만 눌렀어도 됐어 니 E가 뭔데 침묵 그러니까 침묵이라는건데 플래시를 못써요 그 안에 있으면 으음 예 엄청 좋죠 플래시도 못쓰는거잖아 예 내가 찍어줬어 어 그런거 좋아요 와 아 이거 라인은 이제 땡기면 되고 네 근데 형님 제가 보기에는 티어를 올리실거면 주호를 하는것도 좋아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면 어 좋잖아요 막 제가 이제 침묵을 쓴다 이러면 궁만 써라 이런 느낌만 받으면 되거든요 음 그럼 그럼 우리 뭐 시청자나 이런 사람들 중이나 네 그쵸 그쵸 내가 주호할 사람이 장동민 밖에 없거든 그분은 서포시인가요? 양 양세용이랑 아니 정글 어 정글 서포시랑 두왕이들 좋긴해요 형님 베스트에요 아 그래? 네 와 재밌겠다 그러면 진짜 확실히 형님 봐봐요 지금 유성 이제 곧 돌거에요 그거 기다리신 다음에 얘네가 라인 밀고 들어오잖아요 일단 CS 받아주세요 주세요 그냥 네 큐쓰고 그렇죠 저희 이제 킬강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 뭐야 뭐야 이럴때는 라인은 빨리 미세요 이제 킬강이 나옵니다 Q 찍어 W 찍어 어 유성비포는 Q E 마스터 다음에 Q 라인 밀어? 아 이제 여기서 막타만 이제 여기서 막타만 이제 여기서 막타만 천천히 미는거에요 천천히 이제 밀다가 체네들이 CS 먹으면 각을 볼거에요 야 진짜 재밌겠다 야 진짜 재밌겠다 이거 내가 양세치관이 서폿하거든 네 그렇게 못해 그거 어쩔 수 없죠 형님 어 거의 런닝맨이야 계속 도망다니 하하 하하 와 방금 이럴때도 드세요 드세요 아이고 아니 이럴때도 그 뭐냐 네 이를 자꾸 맞추려고 노력해 그쵸 그쵸 마나가 지금 많으시니까 이를 계속 끝싸고리 맞춰가지고 그냥 맞추기만 하면 일단 피 다는거거든요 아 유성 이때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그러면 아 어차피 유성이 좋은 이유는 저걸 쏴도 미니언이 날 공격을 안하네 킬이라 저게 자 자 일단은 저희가 파워를 칠겁니다 타워를 치세요 그리고 형님은 끝싸거리에 맞춰가지고 궁쓰세요 궁쓰세요 쑤세요 그렇죠 이게 피 깎았죠 잘하셨어요 이 정도만 해도 상대는 어 잠깐만 자 와 너무 많다 존재 잘 넣으셨고 타워 칭자 타워 그리고 오면 각 잡을거에요 가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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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지 나이스 아 형 좋았어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받아치면 돼요 쫄지 마세요 이미 체들은 형이 궁을 많이 맞춰놔가지고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이 조금만 때리면 죽어요 방금처럼 아니 이거 혼자 드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형님 서포트 요하실 때 항상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 야 겸상하지마 나 혼자 먹어야 돼 겸상하지마 어 나 혼자 먹어야 돼 네 드락사비 와 흠 신발은 신발은 굳이 지금 안 갖춰도 돼요 형님 이제 탑으로 와줘야지 내가 말했잖아요 바텀을 밀면 탑 어 그렇죠 그 W야 Q야 Q Q E 섬마 다음에 Q 섬마 어차피 평타를 잘 안쳐요 거의 응 그렇기 때문에 E 다음에 Q 섬마 근데 지금 나사스가 스택 산다고 이렇게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 가야되냐 저지랄해 미드를 가야됩니다 미드를 가야됩니다 아니 근데 나사스는 어쩔 수 없어요 쟤는 좀 스택을 쌓아야 되는데 저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럼 투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테스트 잘해야 돼요 지혜가 어떤 심리인지 예 아 이런거 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또 시랄해요 아니 근데 괜찮아요 얘는 지금 핑 안 찍잖아요 얘는 지금 어 괜찮다 어 이거 밀어도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미세요 어 시켜시켜 유성 그렇죠 자 그리고 같이 미세요 미세요 어 이러면 안돼 피지가 빠졌잖아 저쪽 따라오죠 그러고 아 방금은 또 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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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때랑 없을때랑 차이가 심해요 피지가 있을때랑 없을때랑 차이가 심해요 피지가 있을때랑 없을때랑 차이가 심해요 피지가 있을때는 근데 그래도 내가 그 얘한테 원콤이 나던데 그니까 이제 좀 사려야되요 이제 오세요 형님 위쪽으로 자 미드를 밀었는데 저희가 지금 압박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두명밖에 없어서 우리가 탑을 올라가서 라인이 밀리잖아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니는거야 일로와요 여기 와봐요 여기 와봐요 와서 하고 일로오세요 다이브 갈거에요 형님은 궁만 잘쓰면 되요 아유 나가면 안되지 지금 아오케이 가자 가자 궁쓰세요 궁쓰세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그리고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일로올로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잘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형 지금 딱 자 방금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스트레시 한번 누립니다 자 상스타 75 빠지세요 이제 빠지세요 이제 빠지세요 오오오오오 그렇죠 그렇죠 오케오 아 뭐 이렇게 되냐 얘랑 아닌가 자 그리고 CS 주시고 이거 먹는건 이제 얘가 뭘 할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저희 때문에 탑 라인이 풀렸거든요 뭘 안하잖아요 먹어도 아까는 빙 찍었는데 그렇죠 오오오오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자 타워 혼자 치시고 야 꼭 주경아 너 이거 배워라 주경아 나하고 하자 그럼 같이 자 이렇게 하시고 어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다가 한 대만 치시면 돼요 그렇죠 어 유성은 2를 써도 돼 라인클리어 빨라요 음 오오오오오 야 얘들아 대박이다 갱제 이거 이렇게 쉬워 님들 바텀 뒤오면 오잉큐하실 이런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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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네네 그니까 이게 라인 미는 상황을 잘 봐야되요 저희가 아까 못미고 라인을 밀어놨잖아요 음 어 잠깐만요 자 형님 궁각보세요 궁각 저희가 만들어줍니다 여기 쏘세요 여기다 쏘세요 그렇지 자 이제 빠지시고 이제 빠지시고 자 이제 평타박 잘 보시고 형님 잘하셨어요 형님 그냥 보세요 형님 그냥 보세요 평타박 막 때리세요 막 때리세요 그러면 빼세요 빼세요 그렇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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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 저기 있잖아 방금 르블랑 때문에 때릴 수가 없어 어 잘하셨어요 근데 궁각 좋았어요 왜 그래 그래 어이 업 여기 몰이냐 애들이 그렇게 아 몰리죠 당연히 애들은 이제 형을 타겟을 안 찍었고 다른애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타워 빌면 됩니다 지금은 애들이 다 집갔거든요 이럴때 빨리 미는거예요 아아ー 집을 갔어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야되는데 난 집을 간지는 몰라 헤잇 유성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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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야 나 이제 유성우라고 불러 어 저 침묵보줄가 없어 아 네 오 유성목 피형 탈적킬가자 평타큐 나이스 이제 집가시면 되요 이제 할거 없죠 집가세요 집 집가서 드락타를 뽑으세요 미쳤다 음 음 아 경제는 신이구나 신 이번판같은 경우는 신발을 뭘가 신발 닌탑좋아요 AD가 세명이잖아요 응 닌자의 신발 아 신속이나 이런건 별로 안좋아요 그런거는 이제 소율적으로 쓰면 좋긴하지만 우리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덜 달아야돼 그냥 차라리 음 덜 달면서 한달아 미치게 우와 봐봐요 지금 공감이 안나와요 와 이런담은 어디가 이럴때는 뭘해야되냐면 서폿이 시야먹는걸 도와줘야돼요 이거 드세요 따라다니면서 네 이거 드세요 이 쓰고 드세요 이제 정글 빼먹는것도 좋아요 네 됐어요 이제 하나 남기고 가요 어 이건 니네 먹어 해주면서 어 어 어 어 아 아 그럼 여기서 서폿을 좀 따라다녀줘 이렇게 아니면 정글몹 있으면 막 상대 정글몹 뺏어먹어도 되고 음 음 아니 여기 가세요 여기 침묵 깔아놨으니까 와 이거 썼어도 야 이거 방금 궁쌌었어도 돼 형 궁가 궁가 궁 쏘세요 그냥 여기다 쏴 여기다 그렇죠 그냥 쏴요 괜찮아요 그래 너비쿠 쏘께 어때요 괜찮았죠 엘피 다 끝났어 어 흑설리살이 진짜 우와 으이이이이이이 Chu 흑석 흑설리살이 흑설리살이 UCK 아 벗어먹고 괜찮아요legen찬아요 안 porith 유성 안 죽었 형님 canceled 지금 피가 없어요. 이거 압박해도 되요. 유성? 안죽어요 안죽어요. 이제 집 가셔야되요. 이제 더하시면 되요. 더하면 레절 하시는거에요. 어우 나 잠깐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몇 안되는 시청자들 틸틱봤는데 이거 달리다니. 괜찮죠 형님 뭔가. 느낌 좋죠. 야 근데 니가 없어도 이렇게 될까? 제가 없으면 형님 제가 알려준걸 생각을 해야죠. 방금도 알려줘서 그런거지만 쓰레쉬가 형님을 끌었을때 그 이후로는 애들이 못들어와요. 그럼 형쪽으로 빨리거든요. 빨려들어오거든요. 거기다 궁 누르면 되요. 궁? 제가 굳이 잘해서 그런게 아니라 형이 궁을 잘쓴거에요. 제가 오더를 해줘가지고 불클 사? 네 불클 좋아요. 불클은 왜좋은거야? 방깍도 되고 쿨감도 있어가지고 쿨감이 이제 그러면 프리쉬가 나를 물었어. 네. 그러니까 미포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상대방이 나한테 빨려오면 거기를 빨려오는 쪽에다가 궁을 쓰면 되요. 형을 잡으려고 노리는데 형은 거기다가 궁을 쓰면 하지만 얘들이 못들어오죠 응 자 형님 2강만 잘 보세요. 아니야. sting ainsi 아니야. 흐응 여라 bald 죽여야지 Cody 갱제가.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애들이 죽여준다고 그러시구요 잘하지해서 자. 쫄지 마세요 형님 지금 세요 역시 야 소라카 참다 15야 저기 못잡으면 욕해만 만들어 저거 못잡으면 어쩔수없어요 얘는 딱 그 실력이라서 어 야 역시 생각하는것도 다르구만 야 뭐라고 상대가 골드라고? 형님 근데 골드실력은 될거같아요 야 상대가 다 골드래 와 이거 너만 나니까 그래 야 근데 형 옛날에 한참할때 골드 자세가 다 썼어 아 그래요? 잠깐 옛날에 너 처음 만나고 막 이랬어 근데 진짜 미포 유성 형 잘쓰시면 골드는 가요 아 미포 그래 이거 형 각 잘보시고 궁 아직 안돌았잖아요 2만 썼어요 2 2 여기다 써야지 그렇죠 평타 그렇죠 오케이 형님 이제 궁 돌았잖아요 각을 보세요 야 이거 써요 아 아니다 야 쏘지말고 하지 형이 2를 같이 써야돼 궁이랑 2를 쓰면 느려지거든요 이속이 궁 써요 궁 써 여기다 써 그렇지 떳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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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퍼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 그래 선수야 야 경제 진짜 잘하지 역시 다르다 챌린저는 다르네 야 챌린저가 몇 명이냐 200명이요 200명? 그러면은 너랑 페이커랑 페이커가 좀 더 잘해 형이 이거 레드 쓰세요 레드 레드 근데 왜그래 어떤거야 니가 이렇게 잘하는데 아 근데 저보다 잘하는 일이 많아요 엄청 형님 아니 200명밖에 없잖아 그쵸 그건 맞죠 와 쩐다 야 근데 이거 다이알들은 얼마나 잘할까 니가 거기에 다이안은 등신이야 등신은 아닌데 좀 못하죠 저보다 어 형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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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스노우볼이니까 이거 갖고 보셔야되요 형 좀 뒤에있어 뒤에 이만 쓰고 계세요 일단 자 가자 궁 여기다 쏴 여기다 그렇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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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 딱 한마리만 잡아도 궁극 엄청 좋은게 피를 다 깠잖아요 어 궁극 엄청 잘거진거야 이제 저희가 할수있는게 많아요 바로는 가도되고 막 세네명을 잡으려고 하지마 굳이 그렇게 안해도되요 한명만 끊어도 이것도 이것도 시야먹어주고 아 서포스를 좀 더해야되나 야 우리 야 우리 이거는 빨리 치셨는데 그래 아 그냥 오세요 형님 일로 오세요 와 와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오 잘한다 와 와 와 나 얘네가 벌금지도 몰랐어 와 와 야 얘 뭐하고요 지금 와 와 쏘라카 나이스 쏘라카 와 대박이다 어떻게 된거냐 갱제야 어 왜요 아니 어떻게 쏘라카도 그렇게 잘하냐 원래 원거리는 좀 할줄 알아요 그나마 와 진짜 선다 형님을 위해서 이것도 가야겠다 불클 다음엔 뭐가 불클 다음에는 상대가 지금 라인은 갈 필요가 가행 가도 되요 가행 음 음 이거 해야지 야 쏘라카 쩐다 어떻게 이래 지금 형 캠 잘 나오셨거든요 딱 아까처럼만 해주셔 여기서 궁 각본거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 이러면 내가 먹으면 안되겠지 에이 뭐 돼요 이수 그렇지 여기선 내가 먼저 형 그냥 이각만 보세요 이각 보다가 궁 써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와 쩐다 아니면 이거 우리편 애들도 좀 킥가 좀 높으니까 애들이 되게 잘해주는거 아냐 아니 근데 실버가서도 형님이 이렇게만 해도 형 잘하실 수 있어요 실버에도 이거보다 더 못해요 여기서 이제 던져서 원래 비벼져 형 궁싸여 궁싸여 여기다 아 가비 괜찮아 괜찮아 다시 가 형 이각 보다가 평타 쳐요 평타 쳐 그냥 평타 쳐 잡아다 우와 나 궁싸도 이제 쎈가 봐 우와 잘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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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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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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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이거 미세요 어 형은 이거 미세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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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나이스 어우 소라카 어우 너처럼 잘하는 애는 본적이 없다 흫 소라카 저보다 잘하는 애 형 옛날에 그 크롭게머들 있잖아 네 옛날에 그런 애들이 막 얘기도 해줬잖아 근데 와 진짜 잘하는 애 굉장히 이거 이제 밀고 바론 가도 돼요 야 근데 캐틀은 별로인거지 형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캐틀이 미포보다 훨씬 안좋아요 뭐냐면 이게 캐틀은 진짜 잘해야돼요 그냥 카이팅을 잘해야되는데 초보자들이 쓰면 너무 안좋아요 덫도 잘 써야되고 신경쓸게 엄청 많은데 미포 같은 경우는 미포 같은 경우는 형이 뒤에서 2만 쓴 다음에 궁각만 잘 보면 진짜 1인분이거든요 근데 캐틀은 그게 아니에요 간볼 수 있는 챔이 아니에요 간볼 수 있는 네 야 이거 캐틀 그런데 미포가 밴 요즘에 많이 당하더라고 미포 당하면 캐틀을 해야되는건데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포를 하면 티어를 올렸죠 그러면 만약에 왜 미포 했어 미포가 밴 당했어 네 그러면 원딜중에 추천하는건 뭐야 만약에 형 정도를 보면 그나마 많이 했던 챔피언이 뭐에요? 패틀말고도 많이 하는거? 네 그나마 했던거 이즈를 하면 지를 너무 못넣어 이즈는 Q만 잘 맞추면되요 그래? 네 그래서 이즈는 거의 못하고 왜냐면 이즈하면 Q 넣고 평타쓰다 죽어 그냥 아 그래요? 그니까 평타를 하면 안돼 평타를 아예 치다가 죽더라고 그럼 Q만 맞추면되죠 형님 그래? 네 Q만 잘 맞춰도 내가 얼곤가가지고 형은 딱 얼곤스타일이래 그래? 근데 그럼 못올라가지 않아? 일단은 골드를 목표로 잡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뭔가 이게 확 너무 높게 잡으면 실망감이 커져요 형님 어 그래? 나 다이아가 꿈인데 그쵸 최고의 꿈은 그건데 일단 형이 바로 앞에서 잡아야되는 목표는 골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천천히 올라가는 다이아는 다이아는 기본적으로 뭔가 센스가 있어야되는데 그쵸 센스는 무조건 갖고있어야죠 아 나 센스 있는데 아직 다이아급 센스는 아니라는거죠 자 이제 유성 보고 아직 각 안보셔도 되요 자 천천히 애들 아직 안발려들어오죠 고만가는 입장이죠 아 빨려 지금 고만가는 입장입니다 아예 자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써요 써요 그렇죠 다잡았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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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아 방금 각 아주 잘봤어요 형님 와 너 피드도 내가 살렸다 수 있어가지고 와 와 와 이거노 어휴 이 유성무 으아아아 유성무 나이스 나이스 유성무 미쳤나봐 진짜 그 각을 잘보시면 되요 진짜 아까 잘 참았어요 잘 참고 마지막에 그 궁쓰는게 진짜 좋은거에요 그렇게 그니까 2랑 궁이랑 같이 써야된다는 느낌을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궁만 쓰면 안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느려지게 만들어 놓고 그쵸 어 야 야 네 형님 뭐야 나 승급전이야 이거 뭐야 이거 자유랭이지? 네네 자유랭 자유랭 어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네 오케이 오케이 certificate 아 다운 오케이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